이제는 우리를 죄악감으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급견하신 삶에와 성령의 감동하신 것과 교통하신 것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우시는 것 역사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에 따라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맹세하는 우리의 모든 한성계획구의 손님께 저들의 모든 가정과 저들의 모든 식구 모든 모델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실지어다